해군의 영향력이 작은 것은 지형적 특성 때문이고 그 다음에 공군의 역할은 결국 작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무기와 전쟁에서는 상대적 불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적 불균형이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군의 초기 대공방어망, 대공미사일은 러시아제가 주력이었는데 러시아 전투기가 공습을 하는데 러시아제 미사일로 방어를 하는데 여기서 미사일의 우위가 드러난 거죠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지금 내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 중동전쟁 때부터 그래서 이런 어떤 일시적 불균형 때문에 전술적 차이, 어떤 운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공군력이 압도적이었지만 재병협동이 잘 안 됐어요 그것이 러시아의 막강한 공군력이 왠지 활약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증세가 보이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또 순간순간의 상황이 따라 갑자기 어떤 대공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약간의 기술적 우위가 등장하면 또 이제 일거의 어떤 대대적인 변화가 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드론 문제는 이건 더 그런 불균형이 컸는데 드론을 방어하는 방어체제보다 드론이 갑자기 파괴력을 가지는 이 속도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 분들의 말들을 들으면 이 불균형은 이제 곧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국전쟁 때 T-34 전차를 못 막잖아요 미군도 못 막아요 그때 2.36인치 바추카포나 한국군이 가지고 있던 57mm 대전차포 가지고는 절대 파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3.5인치 바추카 나오고 또 이제 새 탱크 나오고 하면서는 또 이제 파괴가 돼요 근데 그전에도 57mm나 2.36인치도 파괴가 아예 안 그러니까 전쟁 태도 절대라는 게 없어 또 급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천하의 이타진의 유명한 타이거도 약점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거기를 맞춰서 파괴하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보편적인 그런 것에서 이제 갑자기 힘의 역전이 나니까 이번에 뭐 탱크도 제블린이라든가 드론에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로 바뀌어요 요즘 전쟁의 기술 전쟁은 그런 거지 이런 힘의 균형이 수시로 바뀌니까 이제 전쟁마다 달라지게 되는 건데 지금은 다들 드론 또 방어무기의 열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드론이 또 올라가 그러니까 요즘은 첨단 기술이란 게 이게 아주 계속 이렇기 때문에 딱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핵이라는 건 궁극의 무기인 동시에 이게 자멸적인 무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는 일본의 핵을 떨어뜨릴 때는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최초의 핵이었고 미국도 잘 두 발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이루어진 건데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 이미 폐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폐망의 속도 폐망의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핵 한 발이면 모든 게 다 끝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안 끝나요 예를 들면 전술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개 사단을 한순간에 전멸시키면서 순식간에 어떤 전세를 바꿀 수 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전방의 부대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전방 부대에 어떤 전방 부대에 있는 한국군을 다 몰살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30%가 피해를 입어도 전투력은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되겠어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우리는 잘 위험한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인만 해도 이쪽이 천 킬로가 넘어요 전선이 면적도 널 거고 그래서 전술핵 한 방으로 막 우크라인의 절반이 날아가고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걔들이 갖고 있는 수소평탄 뭐 이런 거 무슨 반바 이런 거 써가지고 한 번에 뭐 그것도 지금 위치, 위력이 정확하지 않은데 정말 반경 천 킬로 정도를 무인지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러시아도 결코 안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는 핵이 사실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같이 뭐 한두 나라가 장악하던 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판, 4판이다 했을 때는 어떤 짓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이라는 거는 러시아도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정말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뭐 해서 우크라이나를 정말 지도에서 지우는 상황으로 썼다 자기들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뭐가 열리면 유럽에도 핵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의 80%가 죽고 니네는 다 죽는다 우리는 국민의 50%가 죽고 니네는 다 죽는다 그럼 50%가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이라는 건 인간에겐 하나의 거대한 딜레마예요 트럼프의 속을 누가 알겠어요 전에 트럼프가 제가 그 얘기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하자면 아프간시탄 철수한다는 틀은 트럼프가 만들어놨어요 물론 철수 시기나 방법이나 좋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아프간시탄이 거꾸로 탈레반한테 순식간에 극복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 전에 오바마 정권도 물러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반발이 심했어 기왕에 큰 희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그래서 국제정세에서 미국은 민주당은 이렇고 공화당은 이렇다라는 게 꼭 고정된 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혈액형이 그 저기 성격 이거 안 믿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서 A형은 이렇다 B형은 이렇다라고 한다고 우리는 B형 인간은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똑 그 얘기 지금 맞다 쳤을 때 근데 똑같은 B형 인간이라고 해도 자기 환경이 다르면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요 그 똑같은 특성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B형 인간은 굉장히 성급하다 뭐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 산에 갔을 때는 막 이렇게 물부터 찾아다닌다 뭐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은 착각하는 게 아 B형 인간은 물부터 찾는구나 근데 그 B형 인간이 정글에 있어 물이 아니라 바나나를 찾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트럼프나 또는 과거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런 어떤 정책을 볼 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관점에서 이제 저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특히 인종 구성도 그렇고 국가 체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하면 내가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내 기억에도 대통령의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요 아프가니스탄 사태처럼 진짜 실현이 돼서 정말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트럼프도 결국 철수 안 했잖아 그리고 정작 철수는 바이든이 해가지고 욕은 다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 오바마 때부터 철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 거냐는 지금 말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과거 트럼프 4년을 보세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안 한 게 얼마나 많은가 티만 퍽팍 냈지 특히 국제관계에서는 멕시코 장벽 쌓는다 이런 거는 좀 하긴 했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의외로 그렇게 막 허세만 부려댔지 형제가 몇 명이야 근데 뭐 해결된 게 뭐였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다 한번 쫓겨나 봤기 때문에 지금 그때처럼 했다간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건 본인도 알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도 우리처럼 솔직히 난 지금 창피해 죽겠는데 우리는 당이 군대보다 더 하잖아 당론 그러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찍어내는 건 미국은 안 그래요 근데 미국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 영향이 좀 있긴 하지만 당이라든가 속성상 그래도 우리만큼 그렇진 않아요 특히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보수들은 트럼프를 내세우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 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 지원 끊겠다 그래서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1기 같지는 않을 것이다 1기는 트럼프의 좌충우돌이 너무 컸다면 2기는 이제 공화당이라든가 트럼프를 제한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의 공화당 지지 세력들의 큰 틀에서 트럼프도 못 벗어날 것이다 다만 이제 뭐 이렇게 허세 부리고 쇼하는 건 여전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그런 해석도 많은데 저도 그럴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얘기들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 어떠냐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럴 때 궁금해하고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물어봤대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누가 보장해 농담이지만 한국은 택시 타면 택시 기사분들이 정치 얘기하고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맨날 들으니까 얘기도 엄청 많이 듣고 그분들 말이 다 맞냐고 다 틀린다는 게 아니라 다 중고난방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영향력을 분석한다는 건 그 나라의 정보망이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 사람도 굉장히 광범위한 루트에 신뢰할 만한 소스로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그게 100% 또 맞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나 국가를 하니까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의 재정 상황이 어떠냐 푸틴도 모를 수도 있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독재자는 정작 자기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알면 아니 인플레가 외냐고 디플레이션이 외냐고 정책이 잘못될 게 뭐가 있겠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보면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을 잘나가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정책이 문제없이 잘 시행되고 성공한 정책이 있다고 들어본 적 있냐고 없어 모든 정책은 딱 문제를 일으키고 득보는 사람도 있고 피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복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가 지금 딱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그런 어떤 정밀한 예측까지는 그쪽 사람들도 못합니다 그리고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군수 능력이라는 데에서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면 북한 것까지 끌어쓰고 있다 그리고 북한 거를 끌어쓰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게 또 하나의 매관이잖아요 그 부분을 작동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부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러다가 중국하고도 하고 후티방곤하고도 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헤즈볼라랑도 하고 이러다 우리 파산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불안감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포탄으로 북한과 거래를 했다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소위 말하는 뉴블럭 그리고 이제 서방세계의 어떤 국민들의 불안감 미국도 이제는 국론통일이 안 돼요 거기도 이제 너무 다양한 인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자극하는 데 효과가 크구나 그런 점에 주목하게 됐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역사의 가장 획기로 얘기하는 걸 역시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걸 통해서 일본이 이제 세계 강국이 됐고 일본도 고립 중이고 세국 국가였는데 지금 일본은 뭐 한국과 일본은 하여간 전 세계에서 무역도 제일 많이 하고 자원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 똑같이 예를 들면 세계 경제의 뭐 며지다고 해도 자원을 팔아서 많이 버는 나라 무역 특히 그 첨단 제품 뭐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의 중추에 콕콕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지금 현대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메이지 유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메이지 유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전에는 일본도 세국이었던 것 그리고 세국이었던 것에 대한 아픔이 크다는 거죠 우리 집 마당에 금광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파서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좋게 하지 근데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팠더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팠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데 그 일본 전국시대의 유명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제 도쿠아 이아스를 이렇게 분석할 때 위로 갈수록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아스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도쿠가와 막부가 세국을 가장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도쿠가와 때문에 이렇게 됐다 도쿠아에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도쿠아에서 입장이 좀 억울한 게 노부나가나 히데요시가 좀 더 개방적이었던 건 그때가 전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니 한참 전쟁하는데 뭐 탱크 준다 미제니까 안 받아 러시아제니까 안 받아 이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겠냐고 근데 이제 다 끝났어 안정이 됐어 러시아 반도체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겠다 미쳤냐 이래가 왜 짓냐 우리가 짓을 거야 왜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의 도쿠아에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좀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히데요시 가문이 집권했더라면 일본이 좀 더 개방적이었을 거고 그러면 메이드 유신 오기 전에 우리가 더 빨리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자 중에서도 있고 대중적인 어떤 역사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정말 맞는 말이냐를 떠나서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역사적 업적에 대한 일본의 보편적인 정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데요시 가문이 도쿠아 이에야스 가문한테 패배하는 데는 임진왜란이 결정적이었다고들 말하죠 물론 이것도 꼭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뭐 드러나기로는 도쿠아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이 참전을 안 했고 히데요시는 조선에 갔다가 자기 세력의 절반을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패배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 사람들은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일련의 공통점과 일련의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임진왜란과 러우 전쟁의 공통점이 그렇게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게 국제전쟁인데 명나라가 조선에 참전한 이유는 단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장이 만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만주로 확대됐을 때는 정말 중국이 전란에 더 위험해지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직 서유럽군이나 미군이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지금 거의 국력을 기울여서 도와주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 되면은 러시아와 유럽이 직면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라는 지대 자체가 과거에 러시아의 가장 큰 공업지대이자 군수산업지대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유럽으로서는 굉장한 위험이죠 러시아의 중요한 군사산업기지가 과거에는 시베리아와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면 시베리아 쪽에서 온다고 하면 3000km를 와야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충분한 탄강, 철강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생산단가라는 것도 상상초월하는 것이고 유럽 지역에는 엄청난 위험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면서 국제전이 됐는데 조선과 명, 일본의 관계도 비슷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 전쟁 자체의 승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일단 어쨌든 한 나라가 저쪽을 짓고 침공했고 명나라도 일본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때부터 전쟁 이후의 세계는 국제적인 어떤 새로운 전선이 생기게 되거든요 또 새로운 블록이 강화되고 임지대란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선과 명, 조선과 청의 관계가 블록화, 국제화, 여러 가지 문제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국제적인 전선과 구조가 바뀐다는 점에서 임지대랜과 러우 전쟁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 중에 중요한 통수권자라든가 중요한 인물이 갑자기 어떤 식으로든 제거가 되거나 사망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임진왜란 데 봤지만 이수인 장군이 3도수군 통제사 그만두고 나서 조선군이 전멸할 뻔하고 호남을 뺏길 뻔하고 뺏기지는 않았지만 임진왜란 사상 가장 큰 살륙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7천량 해전에서 조선군이 몰살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호남 남원 순천이 함락되면서 특히 남원에는 지금도 만인총이 있는데 정유재란 때 그 이전과는 다르게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선조나 이런 사람 책임이 큰데 어쨌든 주요 지휘관이라든가 어떤 권력구조의 변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일부화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정유재란 할 때쯤 되면 일본군 장수나 병사들이 거의 전쟁을 조선을 정복하고 이러는 걸 거의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동안 쌓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상초월하게 그전에는 좀 통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조선을 지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항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휘관이 약탈하지 마라 군기를 엄하게 해도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피정복자 패배한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마음껏 약탈해라 마음껏 죽여라 이거하고 또 완전히 다른데 일본 쪽 기록에도 유례없는 학살국과 약탈이 벌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부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착각하는 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항전하는 게 젤렌스키 때문이다 국가의 전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해서 뭐 일반 백성들이 죽으라면 죽고 싸우려면 싸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한 사람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라는 나라와 국민이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독립국가로 살진 않았지만 굉장히 지역성이라기보다는 거의 국가죠 강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이라고 하면 대체로 아직 규모가 작더라고요 인구는 많은데 규모가 작고 동일문화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만 해도 좌우 뭐 하면 3천키로 4천키로잖아요 체첸 같은 경우는 옛날 코자크족이 살다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유목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농경민족이고 저쪽은 완전히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나라가 독립하지 않고 한 지역이었다 그러면 아웅다웅 해도 국가관은 유지된다고 자꾸 생각드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독립국가 아니었잖아 어차피 오랫동안 러시아 땅이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거대한 나라의 연방이라는 구조에서는 그들의 어떤 우리는 뭐랄까 꼭 국가 독립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 언어도 조금 다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가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국적의 국가가 같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같은 국가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러시아와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독립된 단위로서 생각들 하고 있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우크라이나가 워낙 자원과 공물의 보고다 보니까 독일도 엄청나게 탐냈고 러시아도 뭐 하면서 학살국도 많이 벌어졌고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라는 이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국가의식에 가까운 이런 자기의식이 생겼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러시아군도 옛날처럼 충분한 군대의 병력과 물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유럽도 군대가 형평 줄어들었지만 러시아도 뭐 옛날 수백만 대군을 호령하던 시절은 아니죠 이번에 2차 징집하기 전에 처음에 동원했던 군대는 14만 정도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선이 850km가 넘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지금 벌어졌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독일군과 러시아군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큰 전투가 있는데 전체도 아니고 한 전투에서 동원했던 병사들이 100만 90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금 무기가 발달하고 어쩌저쩌고 했다고 해도 결국 한 지역을 점령하고 하는 데는 굉장한 병력이 필요한데 이게 전선에 투입된 병력만 그렇다고 뒤에서 후방 보급하거나 이런 병력 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병력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원해주는 무기가 성능 면에서 이거는 아날로그적인 성능이 아니라 디지털적인 성능, 정보 이런 점에서 차이가 크게 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군이 훈련이라든가 전투 방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크라이나 군이 좀 지지부진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워낙 약봤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디지털 시대에 원격 조종이라든가 원격 정보 이런 게 빨리 퍼지고 그런 상태에서 장교라든가 이런 전술 이해도가 높으면 군대의 수준이 굉장히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군대라는 경우 조직력이고 팀워크인데 그런 점에서 러시아군의 약점이 크다 보니까 전선에서 초반에는 거의 패배해서 몰려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거죠 그거는 앞으로 이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유럽 전체와의 문제가 되고 서유럽 전체면 이게 또 세계적인 구조가 되죠 어쨌든 미국도 유럽을 그냥 벌어놓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 서방세계를 운영하는 가장 큰 축이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카드를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직접 통치는 아니라고 해도 지배해서 친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러시아 내에도 우크라이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 고위 간부들, 고위 정치인들, 사업가들 중에 우크라이나 여성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어쨌든 러시아 전체에서 옛날 몽고 때 2위급은 생목인, 고려인 3위급은 어디, 4위급은 어디 이런 레벨을 시키잖아요 지금은 그런 레벨은 공식적으로 없지만 굳이 레벨한다면 우크라이나는 거의 러시아 본토 아래에 있는 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어떤 위성국처럼 지배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있었을 게 분명한데 그것도 생각지는 않았던 것처럼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지금 내놓을 카드도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반독립국으로 친 러 국가로 만들든 어떤 수단을 쓰든 간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군사기지화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항구적인 방식으로 끝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사정이 안 좋으니까 유보적인 상황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유보적인 상황으로 끝났을 때는 그게 항구적으로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럼 유보적 상황 다음이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서방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과거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크림반도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 쪽에 확실히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크라이나 쪽 사람들이 생각하고 서유럽 쪽에서도 그게 제일 안전한 관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했을 때 러시아의 압박이 커지니까 몇몇 나라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히 러시아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쪽이 또 극과 극인데 러시아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강경하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면서 강대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쪽이 있고 또 반대로 러시아 체면도 살려줘야 되지 않니 이게 또 접경지대 나라가 많다 보니 이게 크게 갈려요 그런데 나토라는 게 만장일치 제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등등 여러 가지 또 EU에 가입하느냐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이 안 될 경우에는 이미 맺었는데 나토의 군사력이라는 게 사실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 80%예요 이탈리아까지 해서 80%라고 해야겠다 이탈리아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내가 알기로는 프랑스, 독일하고 영국하고 다 방위동맹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아도 방위동맹이 또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유럽 전체가 지금 군비 확충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완충지대로 또는 어떤 위험지대로 남겠지만 나토든 군사동맹이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영향을 키워가겠죠 그게 이제 서유럽이나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바고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러시아가 점령한 부분 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기지와 하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이건 서유럽 전체의 위험이다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이게 네드라인이죠 그런데 유럽에서도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힘들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인력자원 손실이 크고 전쟁도 너무 오래됐고 미국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말처럼 트럼프는 항상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끊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한국전쟁처럼 어떤 휴전 상태로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 휴전 상태로 간다고 했을 때 도네츠크 지방에 러시아가 군수기지를 세우기 시작하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장기적인 위험이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하게 되면 러시아의 국가사회 체제상 유럽이 군수산업을 부응시키는 속도와 러시아가 하는 속도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한 번의 전쟁의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현 상태에서 어떤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동맹을 맺고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선으로 올라간다는 보장이 될 때 언젠가 러시아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도 전쟁 끝나고 나면 정권도 바뀔 수가 있고 푸틴도 나이가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것 계산을 다 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테러에서 10년 후에 러시아가 좀 더 민주화되고 푸틴의 야망이 꺾인다 그리고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10년 내에 푸틴이 다시 도발하는 것을 그럭저럭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휴전 같은 방식을 택할 수도 있긴 하겠죠 물론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해도 정말 어쩔 수 없으면 휴전을 하게 되는데 이 휴전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재침 능력 확장 유럽이나 우크라이나의 또는 미국의 방위동맹의 속도와 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휴전 논의가 되겠죠 지금은 결국 지금 휴전 해봤자 결국 나중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산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잠깐 쉬었다 싸우자 우리 게임할 때 나의 체력 회복 속도는 1시간인데 제 체력 회복 속도는 20분이다 그럼 휴전은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해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딱 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복합 그리고 계속 진행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게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년쯤 됐을 때 소유럽 국가들이 막 각성을 해가지고 체력 회복 속도가 한 80으로 올라왔다 그럼 또 얘가 다른 것이고 반대로 유럽 내에서도 인프라이나 떼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런 정권이 집권을 한다거나 뭐 갑자기 이제 군수 확장 계획이 경제 불황으로 해서 제동이 걸린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판단의 요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현대전에 달라진 점은 지금은 전환기예요 이제 아직은 전 세계 국민의 정서가 킬러 로봇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 있죠 이게 결국은 논리적으로는 킬러 로봇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뭐 갑자기 더 대량 살상을 가져오느냐 무고한 사람을 죽이냐 이런 거에 문제지 기계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서적인 요인인데 합리적으로 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뭐 저도 우리 SF 영화에 나오듯이 AI가 점점 발달하니까 진짜 AI가 무기를 해가지고 인간을 가만히 요즘은 그게 공산과학이 아니라 진짜 저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그래서 누구는 이런 말도 하죠 지금은 사실 드론으로 이렇게 반 수동 조정인데 과거 전쟁에서 5폭이라든가 5인 사격이 엄청 많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없는 거예요 드론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 사람이 포탄을 쏘나 드론으로 쏘나 뭐가 다르냐는 거지 오히려 옛날에는 5폭도 더 많고 덜 정미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AI 문제는 좀 달라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킬러 로봇이라든가 무인무기로 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 그 과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얘기하지만 좀 길게 보고 큰 축에서 보면 결국 무인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무인화를 진행된다고 해서 유인이 완전히 빠지느냐 그럴 수는 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갈등관계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 전략적인 문제 이전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과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무인기하고 유인기랑 붙으면 상대가 안 돼요 지금은 드론이지만 예를 들면 랩터다 똑같은 랩터인데 하나는 무인이고 하나는 유인이다 그러면 상대가 안 됩니다 100대0이에요 100대0 당연히 무인기가 여기죠 왜냐하면 유인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중회전을 하거나 할 때 인간이 압력을 받기 때문에 못 견뎌는데 무인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행기 설계도 지금보다 더 급회전도 가능하고 정말 급강화 급상승도 가능한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점점 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럼 사람의 역할이 필요 없느냐 사람의 역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부분인 지금 연구 중이고 실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전쟁 보면 거의 1차 대전 때 모습 또는 전쟁 수천 년간 전쟁 본연의 모습 현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첨단의 모습이 다 섞여 있는데 어떤 전쟁이든지 과거 역사 속에 있는 전쟁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첨단의 모습 자체가 과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냥 전환기에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대만이겠죠 그런데 아주 아무 상관없다는 입장에서 보면 뭐 어차피 중국하고 대만은 하나로 되는 게 이상한 거냐 그건 순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정말 대만 해협이 중국 영토가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한국하고 일본은 그 어떤 해상 수송로에 목줄이 막힌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돌아오면 되긴 돼요 돌아오면 그런데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이 절대 경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치열하게 경쟁되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지금 주력 산업들 자동차, 반도체, 보험 이런 것들은 다음 타겟이 한국이에요 일본은 아니라고 아직은 그렇게 돼 있을 때 원가 가뜩이나 지금 한국도 여러 가지 우리 경제력 특성에 의해서 원가 상승 압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을 엄청나게 잃어가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에너지라든가 기타 원도, 자원 이런 거에 수송로의 코스트가 올라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아주 합리적이고 뭔가 정의롭고 그런 국가, 그런 국가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국가가 어느 지역을 통치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엄청난 무의가 될 수가 있어요 국제정치에서는 착한 국가란 없어 영원히 착한 국가란 없어요 잠깐 착한 국가는 있을 수 있고 나한테 착한 국가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도 영속성을 보정 못합니다 중국도 언젠간 아주 착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착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한테 가장 착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한테 급소를 주고 있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절대로 두 나라의 국가가 착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그게 착해지려면 무조건 막 굴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다가 중국은 지금 한창 1대1로 하고 막 뻗어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세계에 나갈 때하고 똑같이 굉장히 지금 이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서도 대만 해업이 중국이 장악한다는 건 한국이나 일본에는 큰 위협이 되죠 지금 남사군도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필리핀 군함도 두드러 패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년에는 중국이 아주 착한 10년이나 100년 후에는 아주 착한 국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중국의 민도라든가 국가체제라든가 사회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물론 제가 20년 전에 중국 갔을 때와 지금 보면 좀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도 30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는 거리 분위기 자체가 험악했어요 이건 정말 자유가 없는 나라구나 험악했었는데 10년 후에 나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 그러나 겉으로는 이제 막 좋아지고 옷도 바뀌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뭐 가게 들어가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엄청나게 권위적이고 60년대 70년대 우리 사회 보던 것 같았어요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가서 보면 좀 깜짝 놀라는 게 무지하게 이런 게 착해졌어 예를 들면 공안이나 이런 분들이 중국의 관공서나 공안들 만나면 외국인이 뭐 필요 없어 엄청 딱딱거리고 요즘은 이게 한국이냐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서비스 개념이 들어갔어요 물론 뭐 좀 심해 좀 이러다 같이 어려워지면 이제 안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중국 사회도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인 변화가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은 어떤 계약, 법 이런 것으로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신뢰성을 국제관계에서 못 주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태다 그리고 그게 딱 언제 개선된다라고는 말하기가 힘들고 100% 중국의 국민이라든가 법제를 보면 야 이건 정말 지상 최고의 비권위적이고 민주적인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국제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건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문제가 대만이 중국의 영토가 된다는 걸 막는 건 미국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한국, 일본, 호주까지 필리핀, 말레제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잘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비 확충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그 부분이 좀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중국 전력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어느 쪽 말이 맞느냐 미국이 과장하는 거냐 중국이 과장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들이 많은데 이건 외부인이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절대로 뭐 이런 거 내가 이런 말 안 하고 막 뭐 이거 끌어대고 저거 끌어대면서 얼마나 그럴 듯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좀 안다고 마구 조합해서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식하고 똑같지 내가 만약에 전 주식 투자 안 하지만 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막 하면은 뭔 말이지 못하겠어 근데 맞냐고 그게 그리고 한 사람이 그것도 뭐 예를 들면 한 전 세계 한 20여 개국의 주식 동향을 맞출 수 있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그거는 이제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임진완한테 조선 회군은 원양 작전이 안 돼요 가끔 뭐 이순신 장군이 일본으로 쳐들어가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부산항을 왜 공략 안 했겠냐고 저는 가끔 그런 말 들어요 뭐 맛만 먹어서 일본도 정복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거는 선조가 이순신 회인한 이유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본도 정복할 사람이 부산항을 왜 점령 안 해 부산항을 점령하면 부산항으로 점령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지에 있는 일본군이 고립돼요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산항 공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옆에서 막 더 찔러가 요건 증거가 좀 없긴 한데 거의 그 단계까지 갔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일부러 안 한다는 거야 선조가 만약 그걸 100% 믿었다면 물론 그렇게 믿는 것도 본인의 판단력 착오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믿었다면 분노할 만하지 전쟁은 끝낼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일부러 안 끝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선조를 비난하고 네가 잘못 판단한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때 맛만 먹었으면 일본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을 칭찬하는 얘기 같지만 그건 말을 바꾸면 부산항 공략 안 한 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민족 반역자의 역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훌륭한데 일본도 점령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선을 한쪽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예를 들면 현대 해군사관학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의 해군사관학교 에서도 보고 연구할 수 있어요 역사라는 건 결국 과거에서 어떤 통찰을 얻어서 현대에 적응하냐는 거거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거북선이 들이받았다 어 좋아 우리도 그러면 우주 전함 거북선 만들어서 우주로 날리자 이게 정말 단순 단순 매치고 정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속에서 배울 걸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것과 연결하자면 임진왜란 해전과 현대전은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전체 역사를 통해서 리더십 전술 이런 거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이런 전술을 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정말 그것이 비위가 되면 내 상황에서 정말 배도 다르고 무기도 다르고 우주로 날라가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통해서 내 만든 창의적인 전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역사의 효용입니다 그게 없다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한테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칼하고 창 갖고 싸우던 시절에 전투를 가지고 요즘에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이거 그냥 억지 아닙니까 물론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죠 뭐 병사들이 용감해야 된다 이거야 뭐 드론을 갖고 하든 뭘 갖고 하든 다 똑같은 건데 물론 로봇으로 가면 이제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의 뭐 세계적인 군사 전략가라든가 세계적인 사관학교나 전술을 가르칠 때 왜 그 사람들이 한니발을 배우고 로마를 배우고 하겠어 그 속에서 배울 거를 찾아내는 안목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목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야 뭐 저기 칼하고 총인데 뭘 그냥 해 그리고 그냥 뭐 병사가 용감해야 된다 뭐 상관이 똑똑해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 의미를 아직 통찰의 영역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현대 손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군대라는 거는 조직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천명이 있다면 천명을 대대소대 중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단위를 적절하게 운용해서 조합해서 포메이션을 하든 이렇게 돼서 집단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레아를 집단으로 만들고 그 집단을 집단으로 연결하고 레고처럼 뭘 만들어 무언가를 만드는 게 전술이다 그런 점에서는 현대도 안 바뀌는 거죠 하늘에서 싸우든 땅에서 싸우든 잠수함이든 그 원칙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느냐는 건데 현대에서 제일 다른 거는 옛날에는 뭐 깃발로 하고 뭐 포송으로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포메이션으로 대응하는 속도와 영역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대가 우리 그리스 중장보병대 같은 거 로마군 같은 거 보면 딱 포메이션 직사각형 대응 가서 붙어 싸워 근데 그게 이렇게 잘 운영되면서 이렇게 붙을 때도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기병이 들어오고 뭐 활이 들어오고 뭐 진창이 되고 그러면 이제 포메이션이 막 엉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저기는 또 저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 알아서 해야 돼 현대에서도 우리가 특공대 같은 거 영화에 나오는 특공대 같은 거 옛날 특공대 영화는 막 목숨 걸고 들어갈 때까지 막 이러고 이러고 들어가지 들어가서 뭐 창고에 흩어지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각자 도생이 되는 거야 요즘은 무선으로 다 하니까 심지어는 카메라까지 다 달고 위에서 보면서 오른쪽 3시 방향 2시 방향 넌 이쪽으로 가 이렇게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영화는 맨날 하다가 갑자기 통신 끊어진다거나 누가 방해 전파를 써서 두 절 되었을 때 이제 혼란이 벌어지는 게 요즘 영화의 주특기잖아요 그만큼 통제의 속도와 방법 이런 것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속도죠 전투기가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요즘 예를 들면 공중전을 한다고 했을 때 전투기가 이렇게 막 공중회전하고 하면서 저쪽 공중 조기경보기 통제관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변화죠 그러다 보니까 포메이션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응용력도 굉장히 많아진 거야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게 움직여 요즘은 눈에 안 보이게 움직이니까 안 보일 뿐이지 전술은 포메이션이고 포메이션의 응용이다 라는 부분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쟁은 전쟁이 벌어지는 목적과 환경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중국이 뭐 미국 본토를 침공한다 미군이 뭐 상륙해서 중국 본토를 침공한다 뭐 또 그때 뭐 러시아가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이것도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한 가지 상황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바다에서 굳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굳느냐 대만 해협의 보호냐 뭐 중국 해군의 괴멸이냐 아니면 대만에 상륙하는 중국 함대나 수송대를 공격하는 것이냐 이런 전략적 목표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펼쳐놓고 뭐 이쪽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아니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건 하나의 테스트죠 예를 들면 자동차 이거 충돌 실험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어떤 표준적인 상황을 놓고 하는 거지 그게 현실에서 딱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따지면 뭐 수백만 가지 실험을 망치를 던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기준적인 사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자꾸 이제 그걸 확대해석해서 아 이렇게 되니까 뭐 여기는 이긴다 진다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을 합병하게 됐을 때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대만해업 그 다음에 남사군노라든가 왜냐하면 대만이 중국 영토가 됐을 때 또 그 바다에 대한 그 국경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남사군노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 인도네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해상진출 문제 태평양 진출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지 대만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대만에서 뭘 한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게 대만의 TSMC를 노리고 대만을 침공하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TSMC가 국제자본인데요 옮기면 되지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게 바다와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지정학적 영향 때문에 대만이 중요한 거죠 네 오늘 뭐 저기 여긴 오면 항상 분위기가 좋아서 저도 마음을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잘 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채널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남의 채널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근데 이게 중이 재물이 못 깐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갑자기 막 여기저기 나오는 데는 나도 좀 남의 가서 해본 거를 우리 채널에서 해보자 그래야 서로 더 발전하고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편하게 얘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사실 주제가 되게 어렵고 복잡한 주제였는데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딱 마음에 안 들 딱 떨어지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을 딱 떨어지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지금 많이 딱 떨어지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